안녕하세요 A S M R 입니다 안녕하세요 얼굴로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쵸? 오늘은 정말 소곤소곤 해야되는 날이라서 약간 좀 속삭이듯이 하고 갈게요 오늘 좀 재밌는 걸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프링글스라는 겁니다 프링글스인데 요거트 맛이 요거트 흔히 저희는 요구르트라고도 하는데 요거트 맛이 들어가 있고 원산지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나머던가 맞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고 신기하네요 원래 과자 리뷰를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다가 프링글스 네 아삭아삭 소리도 좋고 그리고 요거트라는 신기한 맛에 사버렸습니다 과연 균맛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 성공할지 안할지도 모르겠고 이 영상이 업로드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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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트 맛이라는게 참 상상이 안되서 이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샀던거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볼까요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까요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까요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않고 샀던 마이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냄새를 맡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거 하니? 제가 원래 이 음식을 뜨고 냄새는 잘 맞지 않지만 갑자기 맡아본 이유가 향이 확 올라와가지고 저 이랬잖아요. 그게 향이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었어요.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바닐라 맛이었나 아마 그 맛이랑 향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싫다기보다는 깜짝 놀라서 싫은 얼굴이었나요? 어쨌든 하나 먹어볼게요. 지금부터 먹을건데 리뷰할때말고는 말을 딱히 하지는 않을겁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잡고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와구와구 먹기만 할게요 ㅎㅎ ㅎㅎ 그리고 저를 볼게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맛도 그렇게 없고요 그렇다고 막 달지도 않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에 휩싸이게 하는 맛이네요 그래서 저도 먹으면서 계속 웃었던 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먹었거든요 지금은 5조각 정도 먹었는데 더 먹으면 괜찮으려나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저희가 무슨 강정이나 뭐야? 그 멍뛰기 같은 중독성 있는 과자들을 먹으면은 무슨 맛인지 단맛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 계속 먹잖아요 많이도 먹고 딱 그런 맛인 것 같은데 프링클스 요구르트 프링클스 요구르트 당시 무슨 맛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네요 조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ti- 네 네 네 네 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맛있는 맛은 아닌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끌리네요. 눈썹만 보이고 말하고 있었네요. 아까 제가 웃은 이유는 침을 좀 흘려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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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그리고 나는 닭다리 이번엔 닭다리 이번에는 닭다리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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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 뱃뱃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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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이렇게 이렇게 쓰읍 쓰읍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지금 약간 중간 소감을 말하자면 맛있어요 제가 지금이 저녁 새벽 1시 새벽 1시라서 배가 고파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먹다보니까 두개 먹고 싶고 세개 먹고 싶고 이래서 두세개씩 계속 먹었거든요 맛은 나쁘진 않은데 여전히 요구르트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먹다가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괜찮겠죠 침이야 닦으면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한 10개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마라톤 견 경주하는 느낌 그래도 지금 맛있어서 일도치 않게 맛있어서 계속 먹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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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곤 설탕 다섯개 다섯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이거 먹다가 발견한건데 아까 이렇게 먹다가 발견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거 홈플랜서에서 샀는데 홈플러스에만 있대요 근데 외국에도 익스프레스 있지 않나? 무슨 익스프레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 외국에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 온산지가 말레이시아? 맞다 맞다 갤러키 아시아 생산국에서 만들었네요 네 이거 하나 다 먹었더니 배부릅니다 배가 부를만 했나요? 대충 하나에 550갈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맘 공기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많이 먹었네 새벽에 이거는 기대했던 맛은 아닌데 맛이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짠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오리지널이나 양파만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조금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드립니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한 통을 통째로 다 먹었으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거는 업로드가 4월달 내로 올라갈 것 같네요 지금 보고 계신 끝날자에요 아무튼 지금까지 차차 ASMR 이었습니다 사귈 사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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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